안녕하십니까 시즌빨 시즌빨 저기 간장한테 드릴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배트맨 다크나이트인데 거기서 인스레에서 여기를 인상 깊게 봐서 그 영화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마더의 영화에서 계속 챙겨 보고 있어요 응? 저는 마덴 타러스트의 윤형완이라는 영화를 제일 좋아하고 딱히 감독은 인간이 있는데 놀라는 영화 제일 좋아해요 배트맨 다크나이트 못봤어요 전에는 인섭션 같은 그런 영화 아주 좋아하는 편이고요 감성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배트맨 봤을 때 추적해요 이제 제가 노래나 기사 같은 거를 틀어드릴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알겠다 싶으시면 바로 이름을 지면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발언권 부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승현 승현 네 승현 라이언 킹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니 아 그렇지 형 형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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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은 길어 온다 아 네 인연은 길어 온다 아 네 아 아 승현 승현 네 승현 락순즈 민형 아니 아닙니다 네 정답 아 아 histo 남새밖에 안 봤어 남새밖에 안 봤어요 두 번째 따라갔어 아 안 따라갔어 아 참 대중경우는 길에서 임경 내부자 진 아 민경 착하니까 달 탄 소리를 만들고 있어 잭이러고 있어 아아 맞는데 자가 이 컵살이 가능해 드디어 잭 잭 컴백 컴백 힘 못 바꿔요? 너무 잘한다 아 나 누구였어? 첫 곡! 민경! 베레비안 앱소디! 겨울왕국! 러브액션! 러브액션! 러브액션 리! 드리비어네더! 와! 나 이러고 있어! 러와사키는 말 그대로 화면 안에 총 4개의 영화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마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게임 시작할게요. 네! 마가film! 마가film! 마가볶! 마가film! 비비암을! 담빙! 마가film! 히어라! 왕조로! 마가 기억에 땡! 마가film! 마가 AK들! 뿅! 오지! 오지! 마가산룸! 마가슴살! 1번. 비밀의 방, 마법사 아이돌, 불의 장, 죽음의 선물. 죽음의 선물, 파트 1, 파트 2. 정답. 역시 리듬이 나왔어.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해주세요. 우리 결혼할 겁니다. 결혼을 해? 그래. 미안하지만 좀 헷갈려.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기는 못했지만 며칠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거야. 한 개만 알겠는데, 한 개만 모르겠네. 난 그냥 불쩍한 얘기야. 스프랑 고기랑 아이스크림도 먹을까? 잠깐, 그냥 여기서 살래요? 여기서? 네네. 아, 왜?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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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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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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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를 들어봤어. 아, 아. 아, 아, 아.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해주세요. 네. 아, 아, 우리 결혼할 겁니다. 결혼을 해? 그래. 미안하지만 좀 헷갈려.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기는 못했지만. 할 수 있을 거야. 오, 간다! 이따!â! 이따! 동경! 아, 아, 아 아, 아우!